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도내 7곳이 선정됐습니다. 태백 널티 등 3곳은 신규 지원단체로 선정돼 7,500만 원씩 지원받고, 정선 3탄 아트마인과 강릉 파랑달 협동조합은 2년 차 연속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7천만 원,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, 3년 차, 5년 차 사업은 원주 한 곳, 춘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.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자와 예술가, 지역민이 협력해 지역의 유무형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하는 사업입니다.